저와 연을 맺으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김연습 여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이렇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? 변호사님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무늘변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관심 있다면 들어와서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 변호사님 혹시 요새 엄청 핫한 것 중에 당연히 롤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약간 좀 씁쓸하신 것 같은데 왜 혹시 저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런칭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날아갔다가 얼어죽은 제비 느낌으로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너무 긴장돼 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